깜짝 놀랐다고 합니다. 알람다운 야, 뭐야 맨까? 뺐어? 인디니 알람다 게리토카 라 앙깐다는 바. 하이, 몰라 지내요. 동혁은 왜 이렇게 해? 알람다운 야, 뭐야 맨까? 뺐어? 인디니 알람다 게리토카 라 앙깐다는 바. 하이, 몰라 지내요. 동혁은 왜 이렇게 해? 나에게 안 돼. 아, 통혁은 왜 이렇게 해? 아, 통혁은 왜 이렇게 해? 정혁은 왜 이렇게 해? 우리가 그렇게 얘기 안 했잖아. 나, 나는 구현능 하는 줄 알았어. 연기를 엄청 하시네, 질문할 때도. 나 믿고, 또또나만 들어왔어. 나 믿고 또또나만 들어왔어. 나 믿고 또또나만 들어왔어. 어, 통혁 잘하고 있대요. 아, 오케이. 아, 근데 우리 그. 아니, 그때도 우리가 맨이 우리 파키아우를 봤지만은. 오늘 보니까 또 조금 약간. 달라. 달라. 홈타운이니까 빛이 나네, 더. 어, 살 빠졌네요. 어, 맞아, 맞아. 일부러 좀 감량을 했어요? 드레이닝. 어, 드레이닝. 아, 그래, 그래. 갑자기 아까 몸이 단단하더라고. 네. 너 언제 만졌어? 아까 만졌어. 아, 그리고 표정이 훨씬 더 자연스럽고. 편안해 보이세요, 훨씬. 아, 뭐, 뭐, 릴락스다우 형 스마일 뭐, 아우라 뭐. 아, 라이언. 사코리아 인디다우 마셔도 릴락스나우 매주 릴락스나우. 아, 라이언. 우리가 한 마리 한 열 개를 더 붙이는 거지? 아니, 아니, 아니. 일단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. 오케이, 오케이. 릴락스를 몇 번씩. 라이언, 그러면 우리 저 매니한테 좀 물어봐. 우리 좀 어떠냐고 오랜만에 봤는데. 어, 행복하대요. 아, 나 딸 씨 봐. 나 딸 씨 봐, 진짜. 나 딸 했던 거 기억하냐고, 좀. 나 딸, 나 딸 다 한 번. 신동무샨. 우리 좋아하세요. 즐거워한다. 기뻐한다. 나 딸! 나 딸, 나 딸. 야, 너무 웃겨. 오케이, 메리. 됐다! 그리 좋아하세요. 나 때렸던 거 기억하냐고. 나 때렸던 거 기억해? 야, 근데 네가 맞고 나서 저렇게 좋아해. 종국아, 막고서 이렇게 좋아하니. 나 살면서 이 멘트를 처음 한 것 같아. 나 때렸던 거 기억하냐고. 아니, 야, 막고서 이렇게 좋아하는 거 진짜. 영광, 영광이야. 나도 이따가 한 대 좀 좀 때려달라고 아 얼굴 안 때리고 오늘 집 구경을 한 번 시켜봐 아 근데 나 저 라이언 우리 또 라이언이 이렇게 또 함께해 주니까 아 이게 굉장히 또 마음이 좀 피곤하네 아 나 또 하실라가세 난 니토파사 바이모 앗가 삼아 다오 아고 나 또 하실라가세 난 니토파사 바이모 앗가 삼아 다오 아고 자기 칭찬하는 거 자기가 통역하고 있어 나 또 하실라가세